정신을 차려보면 언제나 디펙트를 하고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로봇 디펙트 어둠 이중시전 이중시전 버퍼 나는 버퍼가 있어요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사과 100점 실패 사먹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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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점 니라손 손라미 어둡이 안 나왔네 벗벗을 쓰지 말자 벗벗을 쓰지 말자 홀로그램 강봉핑하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야죠? 갔다 죽는거 아냐? 흠 체력단사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을안 을안에 꺼져 어 이거 이걸 잔다고? 이걸 자? 잤어? 어 잤어 아 이러면 안져도 되는데 벗벗어 잡히면 가야지 더 걷어서 한 곳없지 저거랑 다른 문제다. 자막 제공입니다. 오 룬피평형 소환술 쫄리는데 늦음 늦게 나오면 진짜 힘들다 아니 이.. 아씨 아 좀 쉬엄쉬엄 자려라 정신 낭 할 것 같네 옆에서 상점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아니? 아 룬축 사마로 고기 사가수리 사 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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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 기 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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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귀 먼저 강호하려 그랬네 별 차이 없지 1을 아 이 백호장이 어둠 몸빵 하는거 깨짱나네 의둠 디펙트 할때 와 플러스로 주네 혜자다 진짜 자 와 감당할 수 있겠어? 어둠의 힘 네 알고리즘 esse 의도마다 더 나왔네 냉정함도 나왔고 제거할까 냉정함을 살까 냉정함은 근데 그냥 가다가 먹고 어둠 어둠을 사고 냉정함을 가다가 먹는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냉정함 어둠 둘다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냉정함 나오면 하나 더 먹을거고 이제 터보나 먹어야겠네 터보 터보네 뼈해자국 안에 버퍼 야구공 홈런당함 야구공 홈런당함 아 터보 터보 아 터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냉기가 확실히 더 필요하기네. 깔끔한 듯. 뒤져. 다시 시작. 다시 시작 합하기. 냉정함. 냉정함 극복. 어. 어. 러브 트넥. 러브 트넥. 러시아. 벗어라 부서져 재활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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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앱하고 적어놔 아 아 당했다 아니 겸둠이 개 돌았나 진짜 아니 아 50딜을 쳐대려 2턴인데 아니 진짜 심장이야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소비를 더 많이 써야 intelligible 과소비 디펙트야 합하기 리얼소면드 오오 터보 아니 왜 필요한 카드가 다 강화돼서 나오지? 어 그런가? 광기 해식에 와 이거 엘리트 안 가야겠다 상점 제거하고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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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갈려면 또 엘리트 가서 돈 벌어야 되나? 제거하려면 아까 내 저걸 넣었는데 저거 뭐님 제발요 재활용 안 걸렀으면 든든했을거지 어둠 쭉쭉 밀어주고 다행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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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오 하하오 강섬 파지직 이제 필요없나 아니면 강화해서 써야되나 아니 저것 구체 이렇게 밀려면 구체는 제 귀로 밀고 다행퇴 하파기 제거만 잘되면 해식에로 코스트 먹을 수 있긴 한데 마침 우리 이렇게 만난 불 만난 리펙트 불 만난 리펙트 소비 중간에 한시 퇴근하고 이제 집 부착한 그러니까 안돼 공한테 5천원 주고 샤워하러 가야지 아이고 킹은별님 5천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샤워악 1시 퇴근 안돼 공 공공 공공 공공공 공공 공공 제기 오, 걷어야지 와 컴드? 건네? 컴드 건네? 두장? 네장? 네장이 지나네 비교five 공공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카드가 잘 나왔을까 달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막만 깨면 된다고 포어 서지 덱이 얇아서 드로우를 줍니다 탈 것 같긴 한데 덱은 두껍든 얇든 드로우를 타지 아예 다섯장이 아니면 다섯장이면 드로우 안탐 아예 다섯장이면 아예 다섯장이면 아예 다섯장이면 아우 좋은데 이게 첫 턴이지 너무 좋다 이렇게 잡히면 창방도 허전 만들 수 있다 와 미라손 역시 미라손이야 합하기 쓸라 그러는데 봉허가 나왔어 점점 쓸모 없어지는 합하기 합하기 그래도 생각보다 꾸준히 일하네 물론 생각보다 재활용 있으면 좋을텐데 다 지우면 무한대결 해시계에 쌓고 가는게 나은가 이있 살펭이 어서오고 안 왔으면 더 좋겠지 불청객이야 아 맞았어 달팽이가 로봇 친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안겨주지 넌 지금 실수를 사질렀다 아 근데 방금 킬각이 온다 해시계 땜에 한 바퀴 더 돌려야하나 두바퀴 더 돌려야하나 아이 땀 좀 그만 흘려 게임 괴롭게 하네 4-8-6 4-8-6 4-8-6 4-8-6 4-8-6 4-8-6 강호 헬컵 다시 시작밖에 없겠지 축전기 축전기도 괜찮을 것 같다 미라손이기도 하고 얼핵도 있어가지고 아 4골드만 4골드만 구워주세요 와 밀집 깎는 거 개곱다 진짜 장방 허워더팩 해시계 올리봅시다 합학이 개조네 터보 재활용 재활용으로 지우면 이제 무한이니까 재활용이 낫겠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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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 이득 못 볼텐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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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다 잘 잘 모르겠습니다 Ze combin stuff av There's no one thing 왜듀듬 안좋아 다 ama 성 academy 그대로 Cs outez highly 안좋아 생 미친거아닌? 와아 어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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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 왜 적있냐고. 아 아이 꼴받네 빨리 빨리 어둠색 이물거리지 마라. 조금씩 이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 0 0 2865점 3 0 0 삼빵빵뭐야 다다익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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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익선